다 잘되더라고 한번에 터져버리는구만 이거 어떻게 만드냐? 무기 받아와야 되지 않나? 전승 어떻게 합니까 이거? 아 시드폰 아 여기 있군요 아 이거 반대로 해야되나? 전승 어떻게 합니까? 어? 아 그럴거면 차라리 이걸 하는게 낫지 않나요? 별다 할거면 아 그지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공추비야 새로 뽑는게 낫지 그게 낫지 않나요? 지금 얼마 안하자 차라리 이걸 버리고서 새로 뽑고 강화하는게 더 싸지 않을까요? 이거 170재인데 아 170재가 더 비싸네 아 그러네 아 이게 더 비싸군요 싸게 갈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싸게 가는 방법이 있나요 네크로 요런거 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럭키중에 싸놔요 네크로 럭키 돼가지고 뜨고 나서 하면 안됩니까 이거 어떻게 감아야 되나요 아 아 별을 달고 나서 바르는게 좋다고 그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도 모르겠지 루타비스 제로 아는 사람 없겠지 아 나는 네크로로 강하고서는 하는게 좋다고 그랬는데 아 제로 아시는붓 제로 아시 제로 아시는붓 제로 아시는붓 growth 덕 주세요 데미지 엠 거 nesse 되게 stand 藤 절 Jenkins 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크롤로 15성을 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네크롤로 12성을 달고 그 다음에 발레온으로 네크롤로 12성을 달고 그 다음에 발레온으로 17성을 단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아 이런식으로 아 우리 못 뺏니까 네크롤로 12성을 달고 아니 제로를 해봤어야 할지 제로 강화하는거 있는데 아 이건가 아 이게구만 네크롤로 전승을 해가지고 뭐지 어떻게 되는거지 이거 뭐냐 뭐야 나 엑설레스 에센스 없는데 아 이거 나 개인인 파력은 엑설레스 아 이거 아닌데 아 이렇게 확인을 그러면은 네크롤로 아니 네크롤로 랩세가 왜케 높냐 네크로 된거 아니야 아니 네크롤로 랩세 120 아닙니까 아니 네크롤로 랩세가 더 높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루타비스를 밟고 별을 다는 의미가 없나요 루타비스를 무조건 발라야돼 랩세 의미 없나요 나는 랩세 떨어질줄 알았는데 아 이거 의미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제가 강화를 하고싶어합니다 그러면은 170세에다 해야됩니까 아 이렇게 해야되는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살립니까 아 뭐야 이것도 170세네 이것도 170세네 이건 어떻게 살립니까 아 이거 루타비스였는데 이건 어떻게 살립니까 아 이거 루타비스였는데 아 아 있네 헤헤 아 그렇군요 우리 제알못들의 해야됩이 아주 기가 막혔으니까 아 그래도 랩세가 170대인데 이거 랩세 안받기나요 무조건 170인가요 아 그래도 랩세가 170대인데 아니 내꺼 루타비스였는데 제가 네크로로 떨군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해가지고 헤헤 맞지요 아 랩세 안받깁니까 제로골스타브스 너무 비싼거 아닙니까 170진데 아니 괜히 루타비스를 네크로로 떨궜군요 아니 왜 안알려줍니까 우리 제알못들만 있군요 여기 17석만 달아 달아놓고 싶은데 20석만 달아 그래서 제로골스타브스 좋다는게 무슨 의미에요 오히려 174이면 돈 더 많이 나가잖아 아 그렇습니까 저 칠형 밑으로 떨어질 수 없나요 더 아래로 못내려갑니까 칠형말로 저 아래로 못내려갑니까 아 늦었습니까 옛날에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럼 못할 것 같네 아니 나 루타비스였는데 네크로도 바뀌었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많이 서는 것 같아요 벌써 사먹소니까? 스읍 ㅎㅎㅎㅎ 돈만 날렸네 5억이면은 안가냐? 스읍 아.. 돈은 아깝다... 갑자기 아니 아까 전에 15성이 잘가더라 아 왜 이렇게 성공을 안하냐 근데 하아 지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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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래도 17통 찍어놔야 되지 않겠네 아 많이 들어가네 아 너무 실패한다 근데 아까 터졌어 아 우리 세 번 중에 한 번은 좀 성공해줘야지 예의 아닌가 실패만 하고 3세판? 아이씨 아니 5억 썼네 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10억 썼네 아직 보내지도 못했는데 10억 썼네 와 나 이 터지면은 좀 그럴 것 같다 터지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많이 그럴 것 같아 이걸 강화해 옆에 걸로 가자 새 걸로 10억 썼네 아 5번 도전했으면 올라갈만 할 것 같은데 아니 왜 17성 안 보내줘 아니 왜 17성 안 보내줘 터지지 터져도 안 터지면 좋겠는데 제로 안 하도록 하겠습 제로 포기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제로 포기하겠습니다 도전 아 wants 우리 지금 항상 평소는 그